꽃잎을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. 제 방식은 아니지만 외국 벌런 아티스트들이 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초보자분들이 꽃잎을 균일하게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. 바람을 먼저 불어 주는데요. 절반 정도를 접은 상태에서 약 3cm 정도 더 불어주는 길이입니다. 길이는 꽃잎의 개수나 크기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고요. 지금은 만드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. 매듭을 찍기 전에 바람을 살짝 빼서 암을 낮춰 줍니다. 매듭은 살짝만 지워줬고요. 첫 번째 방울을 만드는데요. 약 7cm 방울로 꼬아줍니다.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방울을 주입구와 꼬인 부분을 모아서 첫 번째 고리방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. 외국 벌런 아티스트들이 이 첫 방울로 고리방울을 만들지 않고 길이자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. 길이를 맞춰서 첫 방울을 접어서 같은 길이로 방울을 꼬아주는 과정입니다. 이 상태에서 방울을 그냥 꼬아주면 고리방울을 만들 때 압이 높아서 터질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선행해야 될 부분이 압을 낮춰주는 과정입니다. 풍선 가닥에 주먹으로 살짝 쥐면서 바람을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압을 낮춰줍니다. 압을 낮춘 다음 그 다음에 길이에 맞춰서 꼬아주면 됩니다. 꼬임과 꼬임을 모아서 고리방울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. 두 번째 고리방울을 만들 때는 잠긴 자리에 꼬아준 꼬임 부분을 걸어주면 됩니다.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고리방울을 길이를 맞춰가면서 계속 꼬아주면 됩니다. 외국 벌런 아티스트들은 이렇게 꽃잎을 만들 때 5개를 만들고 첫 방울을 이용해서 고리방울을 완성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방울을 주입구를 이용해서 고리방울을 만들 때 늘어짐이 조금 숨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가감히 정리하는 방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꼬임이 잘 옆에서 있으면 그냥 터뜨려도 바람은 빠지지 않는데요. 좀 더 안전하게 하신다면 바람을 빼고 매듭 정리 해주면 됩니다. 바람을 빼서 매듭 짓는 방법도 있고요. 지금처럼 그냥 이 상태에서 터뜨려서 정리해도 됩니다. 좀 더 안전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계속 다 넣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계속 다 넣을 때까지 다 넣으면 좋겠어요. 이제 저희는 다이아몬로 정리해주면 됩니다. 이제 롯을 사용할 때까지 더 완성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다 넣을 때까지도 넣을 때 그리고 이제 롯을 사용할 때 이렇게 재생이 될 때까지만 넣어 두세요. 이렇게 하면 더 넣을 때 꼭 더 넣을 때